안녕하세요. 스바 천일기도 제1본문 제73회차 서길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단곤공의 다계 예참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법요집 418페이지 보공양지는 또 보회양지는 반야심경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을리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양을 울리는 보공양지는 엄마 하나 삼바바 바라움 반드시 오늘부터 금강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개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지는 삼마라 삼마라 미마나살라마하 자가라 바움 살피고 살피여 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 큰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다. 신종들과 다함께 호혼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 전덕에 이루고자 하는 마하 반드시 번뇌바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 행진 반드시 번뇌바라밀다 시조견 온계공도 일체고해 관자재보살 깊은 반드시 번뇌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에 호혼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이시고 일체의 고핵에서 벗어났느니라 사리자색 부리고 홍보리색 색 즉시공 공중시 소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나 세기고 공이고 공이고 세기여 수상행식도 이와 갓느니라 사리자시 제법공상 물생불멸불고 부정부정불감 사리자여히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시고 공중 무생무 수상행식 무안이 빛을 시니 무색성야 위족법 무한계 내지 무이 식계그름으로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눈비구여 몸 뜻도 없고 색소리 냄새 맛 감촉법도 없고 눈의 세계도 없고 내지 의식의 세계도 없으며 무무명영무 무명짓 내지 무 노사영무 노사진 무고 이진맬도 무지 영무든 무명도 없고 무명에 다함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고 거진맬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이라 이 무소두고 보리살타의 번야바라밀다 고이신 무가해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리살타는 번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을 없애느니라 아 고진맬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이 이치를 깨닫기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하 찬기구청에 오는 제 73회차 서예가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